우선 캐찰부터 죽이기 지금 상대 인원 정찰병 하나 있는 것 같아요 이거 피 남은 거 맞어? 총으로 공룡 죽이는 거 관줘요 이야 누가 쐈어? 겁나 잘 쐈시네 나도 한 방 위로 쌓아줘 위로 이쯤에다가 쓰면 될까? 캐찰이 어딨지? 여기 캐찰 이쯤에다 쓰면 맞게 맞을 거야 아이씨 안되네? 이쯤에서 쏴야되나? 털에서 쏴야돼요 지금 너무 멀어요? 너무 멀다는데? 우리 지금 삽질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? 아 초보티 너무나나요? 가까이 가죠 가까이 가면 되지 얘를 어디서 쏴야돼요 그러면? 렉 보소 저기다 야생공룡 하나 던질까? 저기다 야생공룡 하나 던질까? 렉 보소 얘 어디갔어? 얘 공룡 어디갔어? 얘 타고 있던 아르제는 어디갔어? 아이씨 다 버려 사람 하나 죽였어요 근데 아르제는 어디갔어요? 아르제는 죽였나요 우리? 케찰이였네 케찰이였네 케찰 어디갔어요? 아 안보여 케찰이 사람법 빼야죠 전투를 전투를 앞두고 똥안만 쏴고 저기 집쪽으로 위인하는데 못잡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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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캐쳐로 어디갔니? 사람 안탔어요? 너무 가까이 들어왔는데? 아씨 보여야지 싸우지 아직까지 낭비중인거에요? 아 쏠게요 아 저쪽에서 누가 쏘길래 따라썼죠? 라이사님 안녕하세요 저는 이렇게 큰 전투 먼저 치는거 처음이에요 이놈들이 하니까 따라하는거지 자 지금 푸테라 나왔어요 이거 어떻게 치냐 지금 병력으로 부족하다고 했잖아요 미니언님 안녕하세요 지금 딱 못하는 분위기인가요? 아씨 잡혔다 망했다 나 망했다 나 내 몸에 무기들 내 몸에 무기 내 몸에 무기 내 몸에 무기 어쩔게요 잠깐만 내가 느끼실거에요 내 몸에 무기가 내 몸에 무기 내 몸에 무기 내 몸에 무기 감사합니다.